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더니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예 파병이 된 북한군 간부집 자녀들은 제외됐고 권력층 자녀들은 아예 여기에서 친병대 좋은 곳으로 폭풍군단이나 이런 최정혜군단이 아니라 비교적 좀 본인들이 쉽게 꽃보지교라는 곳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아들만 파병이 되는 서름을 겪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북한군 폭풍군단도 그렇게 좋은 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나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최전방 부대에 고위급 자녀들의 자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노동자, 농민 출신인데 출신 성분은 되게 좋은 친구들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또 이제 걸러지고 걸러지고 해서 가는 부대가 정말 농장원 그리고 이제 노동자 최하층 자녀들이 가는 곳이 북한 폭풍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특수부대로 이제 하는데 그 친구들의 체격 상태를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적합한 몸무게가 163에서 한 172, 3 정도의 키를 가지고 몸은 이제 되게 다부진 친구들로 이제 선발을 해서 폭풍군단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부집 자녀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초모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군인들을 뽑을 때 이미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식들은 평양이나 국경경비대 이런 좋은 부대로 이제 다 이미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또 경무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헌병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가장 이제 계란 노란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전방이나 이제 안 좋은 부대로 다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병된 북한군들 뭐 정하늘 배우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간 정리만 해봐도 10대, 20대 초짜병사들이 150cm 왔다 갔다 하는 한 40, 50kg 되는 몸무게에 군 경력도 별로 없고 신문도 조치하는 사람들이 다 파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아예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는요. 북한군이 이른바 개고기 통조림을 전투식량으로 들고 왔다는 주장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여러 심리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쨌든 북한군을 깎아내는 의도, 심리전의 일환이다. 뭐, 누령이 개고기 하면서 저런 거를 평양에서 갖고 갔다라는 얘기까지 우크라이나 매체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수십 차례 봤는데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북한에서는 개고기라는 단어보다는 단고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SNS상에서 인지전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작전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영상 자체에 좀 의심스럽게 보는데 아무래도 인지전 차원에서 누군가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방세계 같은 경우에 이 계곡에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약간 야만적인 성격을 좀 집어넣으려는 그런 의도로도 좀 엿보여지긴 합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온 북한군은 야만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정한올 배우께서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전투 중량을 북한에서 챙겨갔다는 게? 네, 북한에서는 저런 통조림이 잘 없습니다. 통조림이 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단고기 집이라고 하지 그리고 단고기 통조림이라고 하지 계곡이 통조림은 이제 본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저기 보면 누렁이 계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건 이제 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그대로 팩트체크 차원에서도 질문을 드린 게 그만큼 저렇게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북한군을 야만적으로 규전하면서 당신들 러시아 도우러 왔는데 그러니까 빨리 서방이 북한군 들어온 거를 막아주게 당신들도 우크라인을 도와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다. 저 이른바 개고기 통조림 얘기 나온 김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심리전, 회유 심리전,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도 이걸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예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에게 회유 심리전을 특별하게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심리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한올 배우께서.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가장하고 거짓말을 포장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상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북한군인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보내온 전단지를 봤을 때 한국의 불밝은 밤하늘이나 그리고 수림이 무성한 대한민국의 산이라든가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텍스터로 적어준 그 전단지를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한 군인들도 이제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이제 많이 눈을 싸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라든가 그런 걸 있는 사실 그대로 했을 때 그게 북한 군인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리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심리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 영화 탈주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저 영화 탈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뉴스탑10에 직접 출연하신 배우 정하늘 씨의 그 사연, 그 말을 모티브 삼아서 했던 저 영화 잠깐만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결국은 본인이 1년간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모진지대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당시 말해도 40km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뭐 투항하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오면 고기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러시아에 와보니까 북한과 다르지 않냐. 굳이 러시아가 당신들 음식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인권은 다 된다는 것만 알려줘도 분명히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특수부대라고 해도 옥수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에도 절임무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 단무지만큼의 퀄리티가 되는 반찬도 아니거든요. 그런 절임무나 절임배추 이런 게 전부이고 거기에 뭐 시래기국도 잘 안 주는 판에 이제 군인들의 몸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에 오면 그래도 전쟁터에 내보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뭐 빵에 고기 같은 걸 공급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인들이 그런 식단을 마주했을 때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조선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파병 오니까 이런 걸 더 잘 먹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심리전을 한다. 그러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이제 뭐 당신들이 그런 싸울 의지가 없다면 우리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이런 식단을 공급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한다면 굳이 가장을 안 해도 북한 주민들, 군인들한테는 그들도 이제 보기 때문에 다 보고 이제 충분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큰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최전방 전쟁에 나가 있지만 북한에서보다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러 설들이 돌았고 확인이 100% 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한 명의 생존자 빼고는 다 북한군이 전사했다는 얘기. 인공기가 붙은 헬멧 쓴 것까지 드론이 목격했다는 일부 리투아니아 지원단체의 목소리까지 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완직 아니다, 10,000 전쟁, Kathmandu에서 사람들이 희태시피 미국 우크라인공유의 위해에서 그럼 불가능한 기회가 이것은 좋은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완직, 대체, 대체他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어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대체 had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대해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부분을 충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내가 교회가 있는 공개했다고 합니다. fuss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희망하는의 경우에도 많은 곳이 그들을 도착한 것으로 보였 than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확인한 결과 러 군용 수송기 28대로 북한군 7천 명이 이송됐고 곧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대로 주장하는 게 이거 다른 것도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볼까요? 김대영 의원님 어떤 무기들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냐 러시아학자의 AK 돌격소총, 대전철 로켓, 기관총, 저격소총 박격포, 미사일 특히 박격포 같은 것이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까요? 지금 북한의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육군에 보시면 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특전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급하신 60mm 박격포라든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도 실제로 특수작전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소총이 러시아산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밖에 다른 예를 들어서 대전차 로켓이나 기관총, 저격소총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 북한군이 쓰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불새라고 북한이 만든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전차 미사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기가 열악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가져왔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박격포나 대전차 미사일도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인 드론 공격에 완벽하게 대응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장 능력은 북한군이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격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무장들 거기다 더해서 60mm 박격포라든가 이런 대전차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볼 게 지금 일설에 의하면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군의 특수작전군의 장기 중에 하나가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을 이용해서 이런 특수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 전선 후방으로 침투하려는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훈련받았던 암살 작전, 대테려 작전 전방에서는 싸움은, 뭐 이내 전수로 싸우긴 싸우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은 준비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격포, AK 소총까지 지급받고 이제 무기, 무장을 갖추고 있다 아마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이 이런 무기 지금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일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 봐라, 북한 이렇게 중무장하고 곧 지상군 투입할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냐 연일 서방을 향해서 북한군 보고만 있을 건가 보험을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북한군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조처해달라.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동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북한군 위치 알고 있다. 선제 타격 가능하다. 외교 전문가이신 김재천 교수님. 선제 타격을 젤렌스키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젤렌스키 입장은 지금 전장에 북한군 투입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서방에서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같은 무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의 입장은 실제로 전장에 투입했었을 때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쟁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 똑같을 수만은 없어요. 물론 서구 국가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승기를 잡고 폐퇴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돼서 행여나 3차 대전으로까지 치닫게 된다면 이것 또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헤리스 정부가 출범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다시 재출범을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놓고 다시 한번 버튼업 리뷰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미국 대선 얘기도 심층적으로 짚어볼 테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면적인 재검토, 젤렌스키가 원하는 수준의 것보다 거의 반토막 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크라이나로서는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되찾아라. 이제 이런 어떤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저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으로 좀 나눠가지고 반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절반 정도는 뭐 다시 되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크라이미아 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라이미아 같은 경우에는 수복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한 어떤 그런 협상 조건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좀 진 상황에서 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군 야만적이고 여전히 지리멸렬하고 전열에 안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전열 갖추면 위협적이니까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무기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미 대선이 코앞이고 아직 전반적인 미국의 기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북한군의 지상군 투입을 놓고 아주군 좀 전장 상황이 혼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북한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다면 북한이 안으로는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보름 전에 폭파쇼를 벌인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와 도로 바로 옆 철로를 흙을 쌓아서 이른바 흑산이라고 하는 11m짜리 옹벽을 만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폭파쇼 했잖아요. 남북 연결도로 보름 전에. 인공기를 기행하더니 11m짜리 그러니까 흙으로 산을 쌌는데 구덩이들 받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 돈은 한 1,400억 원 정도인가요? 그래서 건설했던 남북 연결도로 경의선을 다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이런 거와 똑같은 취지에서 한 것인데 남북관계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산 것인데요. 그다음에 한 게 바로 군인들 한 4,500명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은 겁니다. 토산을 쌓았는데 저게 과연 그런 목적이 뭘까? 저기 보면 이제 뒤쪽에서 전차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앞으로 어떤 남침 경료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군 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저게 군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격이라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조금의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우리 땅이에요. 여기부터 내 땅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제 저렇게 토산처럼 높이처럼 갈라져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지금 북한의 행동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특히 북한군의 탈북이라든지 그런 걸 막고 특히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남북관계가 이제 두 개의 나라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군인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았는데 사실상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게 군의 어떤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우리 군 당국의 파악은 이런데 저 5m짜리 구렁이와 구덩이와 11m짜리 토성. 저 정한올 배우께서도 이제 최전방에 근무하시다가 비무장지대 철창 넘어서 대한민국당을 밟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군 당국 우리 군 당국이 봤을 때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는 아 이거 나 탈북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약간의 벽 같은 기분들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런 걸 통해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단절을 한다는 것은 전방 군인들한테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가봤자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조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행동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극한에 대치니까 너네가 딴 생각해서 탈북해도 대한민국에서 남조선에서 받아주기 쉽지 않다라는 안목적인 메시지가 그럼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장화당 세대들은 최근에 무슨 우리 쪽에서 보낸 대북 확성기 노래에 살짝 춤도 추고 뭔가 한국 문화에 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당국의 메시지가 꽤 명확하고 세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정만 부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다른 소용 없이 탈북을 감행할 가능성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할 때는 이제 전방 대북방송이 이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저희 분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대원들 선임들이 이제 예전에 대북방송을 들으면서 군무 설대가 심심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 마음 한켠으로 나도 군무 설대 너무 심심한데 이제 대북방송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북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방에는 그 장화당 세대 친구들은 대북방송을 들으면서 아마 군무 설대 심심치 않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그 군인들의 이제 마음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한국은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도발하는 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폭파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한월 배우께서 했던 여러 분석 중에 백 있고 신분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예 파병조차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 가장 좀 의미심장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북한 전문가 정한월 씨와 그리고 군사 전문가 김대영 의원과 앞부분 북한 관련 파병 관련 예시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국회의원과 현실의 전국들의 문인으로 입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